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한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늘리고 인정요건은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상생임대인이라면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많은 임대인 관련 혜택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할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가 적용됐는데 이러한 제안도 사라집니다.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A와 B, C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A주택에 대해서 5% 이내로만 전셋값을 인성해놓으면 A주택에 대해 일종의 마크가 찍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에 B주택과 C주택을 팔아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을 때 A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